일본의 한 시내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일본 호카이도 사포로시 주택가에 대형 불곰이 나타나 도심을 휘저고 다닌 것인데요. 이 불곰은 주택가와 상점, 주차장과 학교 등 온갖 거리를 배회하며 소동을 벌였고 이에 사포로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몸 길이가 2미터에 달하는 이 곰은 엄청난 몸짓과 함께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시내를 헤집고 다녔는데요. 이 곰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SNS에 이 영상들을 올리며 사포로시의 빠른 대처를 요구했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한 사포로시는 여기에 무척이나 굼뜨게 대처했고 결국 곰에 의해 습격을 당한 사람까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차로를 가로질러 달리던 곰은 한적한 이면두로에서 걸어가던 40대 남성의 뒤를 쫓아가 공격을 한 것에 이어 산책을 하던 70대 남성과 80대 여성까지 습격했고 이들은 가슴뼈가 부러지고 팔과 다리, 허리에 상처를 입는 등 그야말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곰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고 마침내 일본 자위대 기지까지 돌진하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지를 향해 돌진하는 곰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고 이내 곰은 그렇게 홀로 자위대 정문을 뚫어버리며 일본 자위대원을 습격해 경상을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이나 자부심으로 뽐내던 그런 최강의 군집단인 일본 자위대가 그렇게 곰 한 마리에 초토화되어버린 것이죠. 그 후로도 한참 난동을 부리던 곰은 그렇게 등장한 지 8시간이 지나서야 일본 수렵회 소속의 사냥꾼에 의해 사살되었고 이후 소란이 겨우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곰이 나타나 마을을 활보하는 것은 마치 만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이기에 다소 우수강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거리를 걸어가다 곰을 마주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재밌다기보다는 공포스럽게 그지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곰이 출연했을 당시 일본인들이 올린 SNS 영상에는 해당 상황을 즐기는 웃음보다는 다급한 목소리에 염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한 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었던 것이죠. 사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곰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이전에도 존재했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곰을 마주했던 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음으로 발견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산행을 통해 자연을 오롯이 느끼며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조국애를 기르는 풍토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와 같은 시류에 동조하던 후코카 대학의 한 자연주의 동아리에서 5명의 학생이 호카이도의 산맥을 종조하고자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몇 개의 산을 탄 뒤 마지막에 페테가리 산을 등정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꿈으로만 품었던 목표를 곧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젊은 청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등반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척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타던 그들은 원정의 중간지점 정도 되는 카무이에쿠산 정상 근처에 위치한 마르노자와 분지의 텐트를 쳤고 거기에서 이린들은 앞으로의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청춘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언뜻 낭만적으로도 느껴지는 이 상황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편의 재난영화로 뒤바뀌게 됩니다. 텐트 앞에서 오손도손 대화를 하던 그들 앞에 커다란 불곰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죠. 곰을 볼 일이 전무한 큐슈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었기에 처음 불곰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척이나 신기하게 곰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분명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맹수지만 언뜻 보기에 귀여운 곰의 외모는 공포심보다는 호기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에 학생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그런 채 이 장소에서 도망가기는 커녕 오히려 곰의 사진을 찍고 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며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곰은 일행의 텐트와 배낭을 뒤지며 먹을거리를 찾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를 지켜보다 더 이상 안되겠는지 불을 지핀 나무와 식기를 두드리며 그렇게 곰을 쫓아낸 뒤 배낭을 회수하고는 신기한 경험에 그저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에 들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의 행동은 그만 곰의 습성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무척이나 집착이 강한 특성을 가진 곰은 자신이 건드린 물건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의 배낭을 뒤적거렸던 곰은 그 물건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일행이 배낭을 회수해가자 그들이 나의 것을 훔쳐가는 조득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것을 빼앗긴 분노에 찬 불곰이 야심한 시각 다시 텐트를 찾게 된 것이죠. 텐트에서 잠을 자던 일행은 근처에서 들리는 거친 코낌 소리에 잠이 깨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상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불곰의 앞발은 자신들의 짐을 모두 버리고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곰은 배낭에 정신이 팔려있었기에 그들은 다행히 아무런 상처 없이 도망을 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안심을 하게 된 학생들은 하산을 하는 중 이제는 곰이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능선이의 텐트를 친 뒤 한참 동안 마음을 졸이다 이내 안심하고는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곰의 짐영은 아직도 이 일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들 텐트 앞에 나타난 불곰은 이제는 이미 배낭을 얻었기에 이들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곰은 텐트 옆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기다리고 있었고 일행은 그 시간을 그저 공포에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찰나에 곰의 기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다급히 밤의 산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느껴졌고 이에 뒤를 돌아보자 발소리를 죽인 불곰이 그들을 따라오며 수미터까지 접근했었던 곳입니다. 이에 이성을 잃고 홈비백산한 일행들은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몸놀림을 지닌 불곰의 추격을 모두 피할 수는 없었죠. 결국 산행에 올랐던 5명 중 3명의 학생은 얼굴에 절반 이상이 훼손되고 장기가 쏟아진 주검으로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2명의 학생 또한 이를 목격하며 끔찍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맹수를 약본 이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체유를 맞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일본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곰에 의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를 보니 며칠 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용인 지역에 위치한 곰 사용 농장에서 반달 가슴곰 2마리가 탈출한 것인데요. 이들은 몇 시간을 그렇게 활보하다 전문 포수에 의해 한 마리가 사살되고 한 마리가 포획되면서 그렇게 별다른 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곰 탈출 재난 문자가 오게 되어 모두에게 당황스러움을 주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일본처럼 곰에 의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어본 적이 최근 수십 년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지리산 반달 가슴곰을 보호종으로 지정한 뒤 이들을 산속에 방목하여 키우고 있는 실정이기에 일본의 이러한 이야기가 완전히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몇 개월 전에는 지리산 반달 가슴곰들이 새끼를 낳아 국내 반달 가슴곰 개체수는 최소 74마리로 추정되고 있고 올해에만 이미 수차례나 반달곰 목격단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역시 곰을 주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이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의 개체수가 늘며 행동반경이 늘어남에 따라 국립공원 연구원에서 정밀 모니터링까지 하며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 중이기는 하지만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결국 이에 대체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우선 곰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시기는 동면이 깬 직후인 3,4월과 짝치기를 위해 돌아다니는 6월에서 8월인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곰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배설물과 나무를 핥힌 흔적을 발견했을 때에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곰과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곰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찍거나 등을 보이며 전력질주를 하는 등의 행동은 금물이며 최선의 방법은 이런 곰을 못 본 척하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곰의 사랑욕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스갯소리로 전해지고 나는 죽은 척을 하는 것이나 나무 위로 올라타는 건 역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곰의 경우 인간보다 훨씬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곰에게서 피할 수 없으며 알려진 것과 다르게 곰은 죽은 고기와 부패된 고기를 가리지 않는 습성이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죽은 척을 하며 누워있다가는 끔찍한 죄유를 맞이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 방법들은 최근 반달가슴곰의 출연이 잦아짐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이러한 대처법을 염두에 두어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에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ior